안녕하세요 부부그릭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레고 카탈로그가 발매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신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신상들을 소개하면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2021년 신 발매 제품들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두번에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닌자고와 새로운 미니피규어 시리즈 소식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에서 페이지를 넘기면 목차가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닌자고 시리즈입니다. 닌자고 시리즈는 66페이지니까 한번 66페이지로 가볼게요. 보시면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2021년 3월에 발매되는 71748 카타마른 해역 전투입니다. 미니피규어는 6개가 들어있습니다. 71745 로이드 정글 슈퍼바이크는 3개의 미니피규어가 있고요. 71746 정글 드래곤은 4개의 미니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1747 더 키퍼스 빌리지에는 무려 미니피규어가 5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1740 제2의 일리트럭 메카도 3월에 발매합니다. 다들 관심이 많으신 71742 오버루트 드래곤은 2월에 발매를 합니다. 들어있는 2개의 미니피규어 중에 하나는 골든 로이드인 거 다들 아시죠? 71735 토너먼트 오브 엘리멘트에는 무려 7개의 미니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한정판 골든 로이드입니다. 그 외에도 71738 잔의 타이탈 메카배틀, 71736 블라운더 플래스터, 71737 엑소와 닌자 차지에도 각각 한정판 미니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6명의 골든 닌자를 모으라고 나와있네요. 그 다음은 미니피규어 시리즈 2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1029 미니피규어 시리즈 21은 이미 전부 본 것이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소식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5월에 놀랄만한 새로운 미니피규어 시리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는 없어요. 뭔지 알고 싶다면 5월까지 기다린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레고 마인크래프트 시리즈와 레고 프렌즈, 그리고 스타워즈와 미니언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